자 개들은 그들의 소유주의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능숙해서 be good at 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소유주의 원하는 것은 their owners wish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해하다 라는 표현은 interface 이라는 단어를 썼구요 때때로 육감을 소유한 것처럼 보인다 so that 모모 여기서는 이제 so that 그래서 처럼 해석해 주면 되겠죠 자 육감을 소유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 appear 동사 사용해서 모모에 보인다 appear to possess 라는 표현을 사용할 거에요 육감이 이제 목적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한 것처럼 보인다 이게 동사 육감이 목적어 육감이니까 식센스 사용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dogs are good at interpreting their owners wish so that 자 육감을 소유한 것처럼 보인다 so that so that 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왜 so that 이기 때문에 so that 쩔은 뒤에 어 주어 동사가 따라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동사 밖엔 없잖아요 주어가 없었어 아 문맥엔 없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건 챙겨 줘야겠죠 주어 그래서 여기는 그 get를 나타내는 거니까 day 로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주어